자 우리가 단어를 왜 외워야 되는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다? 힌트가 있다. 그래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장을 세 개를 나열했어. 한번 보자. 나만 보고 한 번 알겠지? 왜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줄게. 자 we 우리는 feel 뜻이 뭐야? 시작. 느낀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ambivalent라는 영어 단어가. 그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느낍니다. 모모에 대해서 parent, 부모님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랬더니 후 전체가 앞에 있는 parent를 구매해주고 있어. 어떤 부모냐? 그랬더니 봐봐. mount campaign이라는 영어 단어가 캠페인을 하다야. 안단 전제에 가는 거야. on behalf of it 뜻은 뭐야? 모모를 대신하여. 모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모모를 느낀다. 그랬어. 그럼 여기까지만 인사해보자.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냐면 동질적인 걸 느낀다. 좀 뭐랄까? 이 부모와 내가 동병상면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됐니? 응, 좋았어. 그럼 가보자. 그 아래 거 한번 가볼게. 자, 봅니다. 똑같은 문장이지? 우리는 feel 느낀다. 뭘 느낀다? ambivalent를 느낀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 대해, 요번에 또 봐봐. 꾸며주지? 그럼 가보자. demonstrate. 뜻이 뭐가 돼? 시작. 시위하다. against 뭐에 대응해서? government,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는. 누굴 대신해서 또 시위자?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이 두 문장을 잠깐 봐봐. 같은 병렬구조의 패턴이지? 됐어? 좋았어. 그 다음에 그 문장 한번 가볼게. 자, 봐보자. 나는 ambivalent를 느낀다. as to, 뭐뭐에 관하여. 자, 뭐에 관하여. 시작.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걸 느낀대. 내가, 내가, 내가 원하다. take th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지? 내가 약을 복용하는지, 내가 약을 복용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걸 느낀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DNA에서. 선생님, 약을 복용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봐. because 뭐 때문에? 시작. 그 약을 알려진. 자, 이 단어는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어. side effects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부작용이야. 부작용. 그러면 얘는 지문을 보냐면 because라는 영어 단어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뭐가 나와? 그렇죠. 힌트가 있어. 이 문장에 대한 뭐가 있어? 흐름지시어가 있어. 나는 부작용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관하여 망설이다? 그럴 수 있겠지. 왜? 지금 부작용이 있다니까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돼? 먹지 않아야 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왜? because of 뭐가 됐다? 힌트가 있습니까? 흐름지시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그런 흐름지시어가 없어. 그럼 원래 앰비버런트는 상반된 감정을 반대의 감정이 병존하는 이런 뜻이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반대 감정을 느껴. 반대 감정이 병존함을 느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부모들이 뭐 할까? 시위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아 이렇게 길이 막혀.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봐봐. 이거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단어를 모른다면 나는 우리는 부모의 마음과 느낌이 같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부모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런데 이게 아니야. 반대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했어.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내가 만난다고 해봐 너희가. 그럼 만났어. 그러면 비슷한 패턴이지? 그러면 어떤 것 같아? 나는 느낀다.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봤던 패턴의 문장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시위하자 정부에 대항하여 시위하는 부모와 관하여 아 반대 감정이 병존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왜? 네가 첫 번째 문장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면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역시 뭐 할 수 있어? 자료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런데 너희가 지금 수능에서 보는 많은 패턴들이 뭐냐면 세 번째 문장의 패턴들이야. 세 번째 문장은 이 단어가 어려웠을 때 이 뒤에 나와 있는 뭐가 돼? 이유.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어를 몰라도 유추할 수 있지.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데 어떤 문장은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지만 뭐가 돼? 그래음이 파악되는 거야. 이번에 3월 평가에 나왔던 39번의 문제가 그런 거였어. 단 문장이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자 보자. 일로 와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에 의한 게 있어. 내가 위였던 거야. 여기서 위. 내가 드라이버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모의 시위하는 걸 내가 봤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야. 그러면 1번. 경험을 통해서 이 문장을 파악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또 경험이 있어. 그러면 간접 경험이야. 그건 뭐냐면 집중. 첫 번째 문장을 너희가 봤었지. 그걸 너희가 어디서 공부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 그럼 어떨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들과 하는 말이 막판에 수능이 가까우면 문제를 풀이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야. 이유가 뭐니? 똑같은 지문의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 패턴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 어떤 논술 강사가 정말 그 대학의 문제의 주제와 소재를 찍는 경우가 있잖아. 됐니? 좋았어. 그럼 봐보자. 그럼 의미 파악은 내가 경험을 했던가.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나왔어요. 아 알겠어. 이렇게 가던가. 세 번째가 뭐냐면 유추야. 그럼 세 번째 문장이 이거였지. 어떤 거였지? 세 번째 문장. 여기로 봐봐. 유추할 수 있어. 어떤 거. 시작. because of라는 영어 단어.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side detect. 부작용. 이런 말을 통해가지고 저 단어를 유추할 수도 있었어. 됐니? 좋았어. 그러면 자기가 보통의 경우에 이 1, 2, 3번에 걸린다면 정말 감사하겠지. 1, 2, 3번에 걸면 정말 감사하겠지. 근데 1,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이 유리해야겠지.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은 그 상황을 뭐하되? 공부를 습득한 게 아니라 재득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우 있어. 아 나 전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답은 2번이야. 그럼 맞았어.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아니 대충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아는 경우지. 자기가 경험한 거야. 됐어요? 두 번째는 뭐야?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이야. 됐니? 세 번째는 뭐니? 그렇지. 유추하는 능력을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유추독해, 흐름독해, 예측독해 이런 표현으로 뭐할 수 있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처음 본 패턴이고 처음 본 단어라면 어렵지. 1, 2, 3번이 안 통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진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1, 2, 3번은 기본이고. 잘 봐. 단어의 진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진짜 고급 독해에서는. 이번에 원래 수능이 몇 등급이었니? 90점이. 10%가 나왔어.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3월에 얼마나 없겠느냐. 5% 미만으로 들어왔어. 원래 1등이 4%인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야. 자 집중보자. 그럼 뭐냐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완전히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 유추독해, 흐름독해, 예측독해라는 말은 사실 이런 거잖아. 뭐냐면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100%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흐름독해, 유추독해, 예측독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한 95% 맞고 5%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5%가 1등급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탁할 게 있어. 가능하면 진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안정된 부동의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단어를 외워야 돼.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돼. 그런데 부탁할 게 있어. 어려운 단어를 외운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 다 어려운 단어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는 최고분까지 올라가. 문표를 많이 하고. 알았지? 됐니?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언제? 9월 이후에 단어 좀 늦잖아. 지금 시간이 있고 아직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흐름을 잘 못 잡았다면 차근차근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단어를 꼭 외워야 되는 거야. 되니? 여러분. 흐름 독해, 유추독해, 유축 독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 해석할 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한 독해가 여러분을 안정단 5% 안으로 땡길 거야. 1등급은 정확한 독해, 확실한 단어 암기. 그걸 통해서 안정화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단어 암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등급은 정확한 독해, 확실한 단어 암기의 세계를